네 반갑습니다. 저는 bj 쭈이구요. 지금 쭈이의 향기나는 정책작은 첫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연합회님 반가워요. 역시 이 자리를 바로 오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 짝짝짝 연합회님이 있어서 이게 힘이 납니다. 방송할 때 아 벌써부터 또 이렇게 별풍선 주시고 네 심쿵이에요 심쿵 아 네 역시 연타로 이렇게 날려주시고 감사합니다. 아 3이 1 아 아 아 이게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너무 이렇게 네 별풍선으로 꽉 차네요. 아 채팅창만 봐도 제가 진짜 감격스러워요. 자 자 지금 제가 시작할 순서는요. 자 R&D 지도사 제가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예비 과정인데 오늘이 마지막 교육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제가 시험을 보는데 아 감사합니다 연합회님. 네 저도 첫 방송이라고 나름대로 이렇게 예비 방송보다는 더 준비를 많이 했는데 네 그래도 역시 떨리네요. 아 떨리는 거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그리고 R&D 지도사 제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지금 이슈죠. 사라지는 직업 직업이 많이 사라져요. 네 그 다음에 비슷하면서 다른 개념인 자산이랑 수입의 관계 자산과 수입의 반대 반대는 아니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추천과제 이렇게 이 순서대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R&D 지도사 이게 지금 정이죠. R&D 지도사 R&D가 뭘까요? 연구개발 Research and Develop 연구개발 지도사인데요.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한 자격증으로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정책자금을 제대로 올바르게 활용하여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거예요.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 MOP죠. 기업경영 정책자금을 활용한 기업경영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컨설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R&D 지원사업 그 전 과정의 코칭 그리고 지도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이거 R&D 지도사 가치를 이렇게 정의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이 전에는 사전적 정의고 감사합니다. 연합팬님 진짜 너무 든든해요.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매주매주 방송을 준비하면서 연합팬님 연합팬님이 오늘은 어떤 말을 해줄까 사실 별풍선을 기대하지 않아요. 연합팬님이 그냥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너무 이렇게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R&D 지도사의 가치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일단 기업을 성장시키죠. 정책자금을 활용해서 기업을 성장시키고요. 개인이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개인도 성장하고요. 네 그 관계에서 또 그 기업과 저 개인 간의 인맥이 형성되죠. 사랑과 사랑 간에는 내심 기대하고 있어요. 전국을 이렇게 찔러주시네요.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100개를 주시면 제가 지금 떨려서 방송하기가 네 고맙습니다. 인맥이 형성되는 게 제가 가장 큰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R&D 지도사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도전 중입니다. 물론 다음 시험에는 잘 보겠죠 연합팬님? 연합팬님이랑 둘이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R&D 지도사 과정을 열심히 할 거고요. 감사합니다.